안녕하세요. 수용전문세무사 이정원입니다. 이번 시간은 나의 수용부동산 토지이용계획원을 살펴보아서 적용가능한 절세팁을 살펴보겠습니다. 토지이용계획연람원은 그 확인원은 지역지구 등의 지적내용과 그 지역지구 등 안에서의 행위제한내역 등에 대해서 확인하여주는 문서입니다. 민원24나 주민센터에서 발급이 가능하니까 이 부분 꼭 확인하시고요.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 내용입니다. 이 부분에서 도시지역 여부를 살펴봐야 되는데요. 도시지역이 중요한 이유는 도시지역의 세 가지 주거, 상업, 공업지역에 소지하는 농지의 경우는 농지로 사용하는 것이 부적합함으로 농지로 이용되더라도 일과세기간 동안 최대 1억원까지 감면 적용 가능한 농지 대토감면과 농지작용감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농지로 갖고 있을 때 도시지역의 주산공에서 가지고 있다 보면 비삼용 토지에서 제외가 돼서 제외 등을 적용받을 수 없는데요. 위 토지는 도시지역이므로 두 가지 감면 적용과 비삼용 토지가 제외 안 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시 토지는 도시지역 중에서도 주거, 상업, 공업지역이 아니라 자연 녹지지역입니다. 도시지역 내 자연 녹지지역은 제한되는 바가 없으므로 방금 말씀드렸던 자격농지감면과 농지대토감면 그리고 비삼용 토지 제외도 가능합니다. 물론 아까 말씀드렸던 비삼용 토지 제외에서 수용시 2년 이전 취득은 무조건 사업용 토지가 되므로 혼동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개발 제한구역 설정 여부인데요. 개발 제한구역으로 지정된 토지가 2020년 12월 31일까지 수용이 되면 그 수용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양도소득세의 25% 또는 40%에 감면되는 세법이 있습니다. 이는 다른 감면을 포함해서 일과세 기간 동안 1억 원을 한도로 감면받을 수 있는데요. 이 감면되는 세액에 대해서 20%는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셔야 합니다. 정부는 최근 3기 신도시로 고향 창릉지구, 남양주 왕숙지구, 하남 교산지구 등을 발표하였습니다. 이 3기 신도시의 94%가 개발 제한구역입니다. 예시 부동산과 같이 나의 수용 부동산을 확인했더니 개발 제한구역이라면 양도소득세의 25%의 감면요건과 40%의 감면요건을 꼭 살펴보셔야 합니다. 두 가지의 감면요건은 공통요건이 있는데요. 치득일부터 수용일까지 수용부동산 소재지 시공구, 연접한 시공구, 그리고 직선거리 30km 이내에서 계속 거주하고 있어야 하며 25%의 감면요건은 수용일부터 20년 이전에 치득했거나 40% 감면요건은 개발 제한구역 지정일 이전부터 치득하고 있어야 하는 요건을 성립해야 합니다. 그러면 상속받은 토지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실 수 있는데요. 상속받은 토지의 경우는 피상속인이 해당 토지를 치득한 날부터 치득일로 봐줍니다. 그러므로 본인이 상속받은 토지가 해당 감면요건에 부합하는지를 꼭 살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 수용부동산의 토지용계획원을 살펴보자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